피씨론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적은 곳으로 가서 보시는게 아마 나올거에요 보통 돈은 돼지자금통에 넣으시는게 좋구요 이름이 헷갈려 제가 그 때 만들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벌레가 아직 없네요 피씨론을 잡으려면 벌레가 있어야 되는데 벌레 이름은 트럼플롬입니다 그래서 두마리 잡긴 했어요 여기서 두마리 잡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트럼플롬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내가 살아있는거 못보셨잖아 그래서 살아있는걸 잡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생견나무 가볼까? 조심조심 가야합니다 그 아이는 놀라면 도망을 가기 때문이죠 아이씨 깜짝이야 꺼질 없네 아 쟨 되게 안되네 딴 데 있어서 그러나 아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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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세요? 갑니다 잡았다 한 번 잡으러 가볼까요?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한다 트러플도 잡아 꼬마야! 자아 가자 보자 바닷가 왼쪽 바닷가에 갈까? 트러플웜 잡으려면 바닷가로 가야되요 일단 아 트러플웜을 잡으려면 피시런을 잡으려면 그래서 트러플웜을 가지고 왼쪽 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플웜 할로우 이쁘다 트러플웜 하하 저쪽으로 가볼까 추억 나지 오면 잡죠 이게 어딜 쟤 손을 대고 그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트러플웜 트러플웜 어딨냐 여기 자 이제 다시 트러플웜 김치 지주 하이 헬로 트러플웜 트러플웜 원래 친했던 분들 위주로만 같이 합니다 죄송해요 초코보도 이쁜 트러플웜 까자 까자 근처를 잘 보면서 저런거 잘 피해주면서 트러플웜 트러플웜 오예 피시로네 날개 는 좋았는데 아이템 또 이런거 나왔어 이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피시로네 날개 잘 안나오는데 피시로네 날개 이거 봐요 피시로네 날개 네 하지만 내게도 추치롱 자 아이고 야 재밌게 보셨나요 저 이때 보스 다 깼어요 운로드도 잡고 피시론도 잡고 오오오 생선 날개라니 보스 잡고 싶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한 마리씩 제가 공략 영상 올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안해도 돼요 그리고 테라리아 카페 가시면 같이 하실 분 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아마 좋은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